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세먼지 끝물입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미세먼지는 이제 더 이상 안 오는 게 좋겠죠. 정말 미칠 것 같죠. 매일 돌아다니거나 밖에 나가야 출퇴근하는 분들은 매일매일이 고통스럽죠. 더군다나 지금 노약자나 어린이들 집에 있는 경우는 이게 충분히 치명적이에요. 폐에 가서 쌓인 되잖아요. 건강에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서 이 지금 공기청정기나 공기정화기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웬만한 집집마다 가정의 필수품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긴가민가하는 사이에 이런 우량주들은 조용히 소리 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코에이라는 종목을 한번 일봉으로 보세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총이 7조짜리입니다. 시총이 크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났을 때 이거는 고점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다시 재상승하는 대량 거래 여기서 눌러줄 때 다시 다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진짜 실적이 좋으냐라는 거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위닉스나 코에이나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이런 업체들은 실제 매출과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신혼살림에 필수적인 게 공기청정기라고 합니다. 가습기, 공기청정기 이런 건강과 직결되는 것들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코에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이건 시총이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무거운 게 소액 투자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닉스를 보시면 되겠죠. 제가 위닉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 또 잡아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밑에서 올라간 걸 보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실적과 대비해서 월봉으로 보면 자, 이런 자리에서 왔는데 이제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위닉스의 실적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예, 위닉스의 실적을 한번 보자는 거죠. 실적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자, 위닉스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찾으니까 안 보이네요.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실적을 한번 내려서 보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작년에 영업이익이 206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36억인데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는 예상 매출액이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덜 반영되어 있는 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공기청정기의 생명은 필터입니다. 필터 관련 주도를 보시면 이제 크린 앤 사이언스 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크린 앤 사이언스는 작년도 영업이익이 81억 올해 123억 예상되고 그 다음에 상하 프론테크는 전기차 관련 주이기도 하지만 필터 관련 주이기도 합니다. 상하 프론테크도 실적만 시간 관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141억, 185억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141억, 185억